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오늘은 올해 6월에 나온 논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건데요 EfficientNet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의 제목을 부제를 보시면 CNN에서 모델 스케일링, 모델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논문이에요 일단 얘네들이 자랑하는 이 그래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fficientNet이 말 그대로 효율적인 네트워크란 말인데 이 효율적이라고 함은 모델 사이즈가 그냥 작은데 그러니까 인퍼런스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높은 정확도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이 지금 보면은 파라미터의 개수고 세로축이 Accuracy예요 Top1 Accuracy인데 이미지넷에서 EfficientNet이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파란색하고 점선 모델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로 나왔던 그런 모델들입니다 보시면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나스넷부터 해서 엑셉션, 인셉션 레스넷 이거 구글에서 낸 거죠 그 다음 레스넷 같은 거, 나스넷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보면은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이렇게 엄청 좋지는 않다는 거죠 EfficientNet에 비해서 EfficientNet은 굉장히 파라미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내요 이전의 소타 모델들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본 거죠 이제 어떻게 이 모델을 설계했나 보자는 거죠 논문을 읽기 귀찮으신 분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하나 걸어놓을 건데 어떤 분이 한글로 정리해놓으신 리뷰 블로그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EfficientNet이 어떻게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델을 CNN 모델을 만드실 때 이런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만드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모델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스케일링하는 방법 모델을 늘려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의 베이스라인 모델이 정사각형 하나로 생겼다고 치면은 이거를 이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개를 반복했었는데 세 개를 반복, 세 번 반복하게 한다든가 다섯 번 반복하게 한다든가 해서 모델을 되게 깊게 쌓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졸루션 스케일링인데 이건 아예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인풋 이미지의 해상도를 늘려서 넣는 방법이죠 인풋 이미지를 원래 뭐 256 곱하기 256으로 넣었었다 내가 256 곱하기 256으로 넣었었는데 이거를 512로 확장해서 넣겠다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델이 확장할 때 위스 스케일링만 하거나 데프스 스케일링만 하거나 아니면 위스, 데프스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하지 않고 스케일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션트넷에서는 얘네가 위스, 데프스, 레졸루션 스케일링을 각각 다 조절해가면서 실험을 해봤던 거예요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할 그림이 이건데 베이스라인 모델이 왼쪽 맨 끝에 그림처럼 생겼다 하면은 요 그림은 위스 스케일링 한 거죠 필터의 게스를 늘린 거예요 와이더 넓게 했다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그림은 데프스 스케일링이라서 깊게 쌓는 거죠 레이어를 더 많이 추가해서 깊게 쌓는 방법 레졸루션 스케일링은 인풋의 해상도 인풋 이미지의 해상도를 늘리는 방법 얘네가 제안한 컴파운드 스케일링 위스랑 데프스랑 레졸루션을 적절히 섞어서 스케일링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냈던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팩터가 있는데 세 가지 팩터 중에서 두 가지를 고정시켜놓고 한 가지만 변화시키면서 이 변화량을 본 거죠 에큐러시랑 플럽 플럽이라고 하면 연산수인데 연산수랑 정확도의 변화량을 본 거예요 플럽은 높을수록 느린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그림은 위스 스케일링을 한 건데 필터 개수를 늘린 거죠 필터 개수를 늘리면 맨 처음에 잘 증가하다가 3.8배 정도 증가시키면 이게 세츄레이션이 돼가지고 잘 증가를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데프스 스케일링을 하면 1,2,4,6까지는 잘 증가를 하는데 8부터는 아예 증가를 안 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플럽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레졸루션 스케일링을 맞은 걸 한 건데 레졸루션 스케일링은 1에서 2.5배만 증가시켜도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게다가 플럽도 많이 증가를 안 하고요 지금 위스랑 데프스는 5배, 8배를 증가시켜야 80%를 찍는데 레졸루션은 2.5배만 증가시켜도 거의 80%를 찍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그래프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가로축이 플럽 연산수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 에큐러시 정확도인데요 이거는 위스를 고정하고 데프스랑 레졸루션만 측정한 거예요 근데 데프스를 파란색하고 노란색은 데프스가 1이고 초록색하고 빨간색은 데프스가 2네요 일단 데프스만 비교하려면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비교해 보고요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비교했을 때는 데프스가 2배가 됐는데 요만큼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데프스가 2배가 올라왔는데 요만큼 올랐고 레졸루션으로 비교를 하려면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비교해야 되네요 레졸루션을 1.3배만 올렸는데도 정확도가 이만큼 올랐고 그 다음에는 초록색하고 빨간색 데프스가 2고 레졸루션만 1에서 1.3으로 변경시킨 거 초록색하고 빨간색 보면 요만큼 증가했어요 이 그래프 한번 봤을 때 위스가 고정이라고 하면 레졸루션을 조금만 키워줘도 굉장히 정확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얼만큼 키워줄 거냐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를 썼을 때 얼만큼을 키워줘야 되느냐 알려주는 수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에피션트넷은 엠나스넷 그러니까 모바일을 위한 나스 나스라고 하면은 뉴럴 아키텍처 서치 모델인데 구글에서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를 타는 또 다른 딥러닝을 만들어서 그걸 나스넷이라고 불렀는데 엠나스넷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찾아주는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기반으로 에피션트넷의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단 애초에 이게 가벼워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퍼포먼스 리절트 퍼포먼스의 결과를 측정을 했는데 에피션트넷 B0부터 에피션트넷 B7까지 이 B7으로 내려갈수록 모델이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이 에큐러시를 이렇게 보면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잘 되던 모델들하고 정확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에피션트넷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래프 다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하고 비교한 그래프들이죠 네 이거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그린 건데 일단 베이스라인 모델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얼마나 물체를 어느 부분을 보고 잘 찾냐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이거는 근데 베이스라인 모델로 했을 때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나왔는데 데프스를 늘렸을 때 깊게 쌓았을 때랑 넓게 만들었을 때랑 레졸루션을 키웠을 때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지막 거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마카롱인데 마카롱 부분을 보고서 잘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부분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이 마카롱 부분을 정확히 얘가 보고서 예측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메이즈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이것도 메이즈를 이렇게 동그랗게 도넛 모양으로 잘 보고서 예측을 했다 깊이랑 너비랑 레졸루션을 같이 고려한 컴파운드 스케일링이 모델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또 트랜스포 러닝도 얘네가 진행을 했는데 원래 이미지넷 데이터로 하다가 뭐 시파10이나 시파100 테스트를 또 해봤나봐요 결과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가 또 에피션트 넷 B0를 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케일링 업한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한 친구들이에요 노란색은 이제 위스를 스케일링 한 거고 파란색은 덱스를 스케일링 한 거고 초록색은 레졸루션을 스케일링 한 거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 스케일링은 적절히 위스,뎁스,레졸루션을 섞어서 스케일링 한 거죠 근데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가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에피션트 넷에 대한 논문을 한번 쓱 훑어봤고요 이제 코드를 한번 구현해 봐야겠죠 제가 찾은 레퍼지토리가 있는데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로 에피션트 넷 모델을 구현한 어떤 레퍼지토리가 있길래 이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보면은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 PIP 인스톨 에피션트 넷 이걸 복사에다가 터미널에서 이렇게 쳐줍니다 그럼 에피션트 넷에서 이렇게 깔고 있는데 네, 다 깔았죠 다 깔았으면은 여기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사용한 패키지들 넘파이 SK 이미지 사이킷 이미지죠 그 다음 에플란 립 우리 이미지를 뿌려줄 때 쓸 거고요 케라스에서 이미지 넷 유틸을 하나 불러오는데 프레딕션을 디코드하는 거 이미지 넷의 예측 결과를 고양이가 몇 프로고 뭐가 몇 프로고 이렇게 해서 디코딩을 해석을 해주는 함수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받은 에피션트 넷에서 에피션트 넷 B0랑 에피션트 넷 B3를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 프로세싱하는 함수들도 같이 불러올 거고요 패키지들을 한번 로드를 쫙 해주고요 약간 오래 걸리네요 패키지 로드가 끝났으면은 이제 에피션트 넷 B0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쳐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다운로드를 받아줘요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사용할 이미지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양이 사진을 읽어다가 이렇게 이미지에 넣어봤습니다 이미지랑 변수에 넣어서 전처리를 해야겠죠 전처리라는데 어... 모델의 인풋 사이즈는 일단은 여기 에피션트 넷 제로에서는 224에요 224고 센터크랍하고 리사이즈 과운데로 자른 다음에 이제 모델의 인풋 사이즈만큼으로 리사이즈 해라 라고 하는 함수고 출력을 해보면은 위에 있던 이런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잘려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처리를 할 건데요 프리 프로세스 함수 프리 프로세스 인풋을 해서 전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차원수를 0번 액시스의 차원수를 한번 늘려준 다음에 모델 점 프리딕트를 해가지고 인퍼런스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은 이 결과를 디코드 프리딕션으로 한번 찍어보는 거죠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집션 캣 이집트 고양이일 확률이 56%다 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 과정들이 굉장히 난잡하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가 이제 함수화를 시켜놨어요 인퍼런스라는 함수로 함수화를 시켜놔서 모델하고 이미지의 경로만 넣으면은 알아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전처리까지 다 하고 전처리까지 하고 모델 프리딕트에서 디코드 프리딕션 해가지고 결과를 프린트하는 것까지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인퍼런스 함수를 쓰면은 쉽게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겠죠 인퍼런스 함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함수에 모델하고 이미지의 경로를 넣어주면요 이런식으로 궁전일 확률이 34%고 성일 확률이 18%고 네 오르간일 확률이 12%래요 네 웃긴 결과가 나오네요 이것도 밑에 사진도 또 돌려보면은 가젤일 확률이 33% 까르보나라일 확률이 65% 등대일 확률이 76%다 잘 나와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바다의 어떤 뚝방 같은건데 메이즈 미로일 확률이 39%라 나왔네요 뭐 미로같이 생긴 것도 같지만은 틀렸어요 이번에는 에피션트넷 B0보다 약간 무거운 모델 우리가 컴파운드 스케일링한 모델인 B3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션트넷 B3로 테스트해보도록 할거에요 에피션트넷 B3는 요런식으로 해주면은 다운로드를 받을거에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아까 사용했던 인퍼런스 함수를 다시 한번 돌려볼거에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오죠 궁전일 확률이 78%다 네 요런식으로 똑같이 다 돌려볼겁니다 어 오 마지막 사진이 바뀌었네요 결과가 브릭워터일 확률이 76.14%다 브릭워터가 뭐죠 네 방파제네요 방파제 브릭워터가 방파제입니다 네 브릭워터일 확률이 76.14% 아까는 미로라고 예측했는데 이번에는 브릭워터라고 제대로 예측했어요 확실히 에피션트넷 B0보다 B3 모델이 정확도가 좋네요 여기서 한번 알아봤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에피션트넷에 대해서 CNN 모델을 스케일링하는 새로운 방법들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잘 조합해서 이분들이 잘 논문을 써주셨네요 사람들이 이미 모델 스케일링 방법으로는 윗스 스케일링 데프스 스케일링 레졸루션 스케일링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조합해서 한번 실험해봐야겠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그런 이미 있던 지식들을 가지고 잘 응용해가지고 컴파운드 스케일링 개념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훌륭한 논문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CNN 모델이 잘 동작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스케일링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모델을 개선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고맙도록 할게요 고맙도록 할게요 고맙도록 할게요 고맙도록 할게요 고맙도록 할게요 고맙도록 할게요 아멘